자 오늘은 364페이지 용인권에 관한 등기 자 이쪽 봅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용인물권에서는 지상권이 나오든 지역권이 나오든 전세권이 나오든 최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자 먼저 용인물권에서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상권 이라는 게 있죠 지상권 지상권 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법에서 다 공부하겠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그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작물을 소유한다든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공작물을 소유한다든지 건물을 소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목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 수익하는 용인물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A를 A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지상권 무엇이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B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지상권을 B에게 설정함으로써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둘이 가서 둘이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둘이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를 신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될까요 지상권자가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거 제출해야 될 거 제공해야 될 거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얘는 주소를 무엇하는 거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는 의무자죠 의무자기 때문에 무엇을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설정자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죠 그렇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 방문 신청일 때는 역시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A하고 B하고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계약이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고요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은 당연히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허가서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농지인 경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첨부 정보까지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첨부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가 되고 와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확인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저런 게 있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가서 등기소에 가게 되면 뭐를 작성을 해야 돼요? 둘이 가서 등기소에 가게 되면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용인문권하고 임차권에서는 신청 정보의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신청 정보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지상권 등기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될 것이 목적과 범위예요 반드시 써야 될 것은 목적과 범위 이렇게 돼요 목적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수목을 소유할 것이냐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공작물을 소유할 것이냐 이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이때 범위는 지상권은 용인문권이죠 전부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상권을 A가 자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해 주게 되면 별도의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지적도를 첨부해 가지고 범위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서 무엇을 표시해 준다? 그 범위를 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정보의 내용이라면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은 임의적 신청정보의 내용이에요 존속기간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에 대한 민법에서도 공부를 하듯이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목은 몇 년이에요? 수목은 30년이다 이겁니다 건물은 15년이고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이 되는 거죠 물론 건물 같은 경우도 아주 견고한 것은 30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수목을 소유한다고 해놓고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써놨어요 자동 30년입니다 즉 법정 최단기간보다 적은 그러니까 최단기간이 30년인데 수목 소유가 30년인데 20년으로 등기를 신청을 해도 받아줘요 그 대신에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리고 최단기간에 대한 최단기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불확정기간으로도 가능하다 존속기간 자체를 어떻게?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전세권하고 달리 지료의 경우에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료는 무엇이다? 임의적 신청정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지상권은 당연히 주둔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상권은 주둔기로 이루어지고요 얘가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얜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시에게 지상권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전시킬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시가 바로 양수인이니까 시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시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지상권을 이전하게 할 때 권리자가 될 것이고 지상권자가 무엇이 된다? 지상권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럼 얘는 무엇을 제출해야 돼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지상권을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인감은 인감증명에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의무자를 판단하고 첫 번째 의무자를 판단하고 두 번째 무엇을 판단한다?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이겁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양수인은 뭐만 첨부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소증명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이겁니다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권리자만 제공하는 겁니다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이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즉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무엇도 가능하다? 저당권 듣기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지상권은 양도도 가능하고요 또 무엇도 가능해? 양도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전세권하고 달리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의 특약은 무효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 이전이라든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이 저당권의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왜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부기등기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B 1-얼마 1의 저당권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D 이런 게 이제 지상권을 목적으로 이게 바로 이 저당권은 이 저당권은 1번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권 이전 듣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1번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B라고 하게 되면 1-1의 지상권 이전 양수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소유권 이전과 달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종전의 권리자로 이렇게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상권입니다 아 더 중요한 게 빼먹었네요 지상권은 진짜 중요한 걸 빼버렸네 부동산, 토지의 전부에 가능하죠 토지의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첨부정보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것이고 지상권은 지분에는 설정이 안 되고요 베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도 안 되고요 그러나 농지에는 지상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농지에 지상권은 가능한데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은 안 돼요 전세권 다 똑같습니다 전세권은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차이가 나고 똑같더라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예전에 한번 이거 나왔어요 다음 중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농지의 지상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에 가능하죠 그때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해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상권을 일필지 일부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거쳐야 된다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용인문권하고 임차권을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부 일부 지분 이중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상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364페이지하고 365페이지에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으니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36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구분지상권이 나와요 이 구분지상권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 임차권 이런 부분들은 민법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딱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만 주둔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지상권은 당연히 주둔기로 하는 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유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고 불확정 기간으로 가능하다라는 존속기간 자체가 불확정 기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이렇게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교량 있죠? 교량이고 교량 받침 슈라고 그래요 교량 받침 교량 받침이고 여기에 이제 교량이 딱 얹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슬래브가 딱 이렇게 만든 이게 이게 바로 도로예요 고가도로 고가도로고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지하도로가 있더라 지하도로도 있을 것이고 뭐 지하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등등등등등 요게 바로 무엇이다?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의 특징은 첫 번째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는 왜 도면을 제공하지 않냐면 우리나라 도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면은 이렇게 2차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평면이죠 평면 이러한 도면에 이러한 지하철 지하도로 고가도로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면 자체가 몇 차원의 개념이다? 2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분지상권은 몇 차원? 3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기 기록에다가 구분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평균의 수면으로부터 몇 메다 되는 지점까지 몇 메다 되는 지점에서 몇 메다 되는 지점 이 높이 h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평면으로부터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타 이 h를 표현해 등기 기록에다가 이 높이 값을 표현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균의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수평면으로부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수목 소유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어떻게 심을까요? 지하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지상권은 이중의 지상권 안 되죠 그러나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합니다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하다 이겁니다 뭐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지하철 2호선이 있고 그죠? 그 밑에 5호선도 지나갈 수도 있고 5호선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밑에 또 뭐도 지나갈 수 있어요? 7호선도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이중의 구분지상권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더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뭐를 전부 해야 된다? 그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가 구분지상권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다섯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계층적 구분건물 이러한 계층적 구분건물에서 계층적 구분건물에서 특정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특정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허용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다섯 개 구분지상권은 이 다섯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1, 2, 3번 쭉 나와 있고 3번에 보시면 통상의 지상권의 등기를 구분지상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구분지상권 등기를 역시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승낙서 첨부하게 되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요 밑에 구분지상권 등기 예를 보게 되면 범위에 어떻게 써야 돼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 10m에서부터 지하 몇 m? 20m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수평면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어느 경우는 평균의 수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때 평균의 수면은 왜 그러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평균의 수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경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 상식이에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이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이에요 그 값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의 높이가 천몇백미터다 관악산의 높이가 600m다 수락산의 높이가 몇미터다 브람산의 높이가 몇미터다 그런 건 모두 어디다?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되는 거야 대관련 가게 되면 해발 800고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천 앞바다로부터 800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상에 가면 해발 몇미터라고 써있잖아 전부 다 어디를 기준?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높이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역권 지역권도 시험에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지역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요 당연히 전부에 가능하고 승역지 토지가 일부에도 가능하죠 지분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이중의 지역권 지역권 자체는 배타성이 없잖아 그죠?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의 지역권 가능하다 체크해서 하나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어떤 토지에 대해 토지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이 이용되는 물건을 무엇이란다? 지역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편익을 제공 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무엇이라고 승역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요역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A 요역지 토지 소유자를 B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권은 B가 취득하는 거니까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해서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이제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 역시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정보를 작성했을 때 역시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과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구분하는데 필요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와 그 다음에 요역지의 표시 요역지의 표시 이 세 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여기서 목적은 통행이다 인수다 관망이다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인수지역권이라든지 관망지역권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범위의 경우에는 승역지의 경우에는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요 일필지 전부를 다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이렇게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데 요역지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임의적 기록사항들은 각종 특약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교재에 보시면 367페이지 상단에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무엇이냐면 특약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요역지가 이렇게 한필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도 승역지예요 근데 승역지 소유자가 얘는 C야 그러면은 한 개를 요역지 그죠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는 각각 소유자별로 등기 자체를 각각 어떻게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토지와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붙어있죠 이렇게 딱 근데 이 승역지와 요역지는 반드시 붙어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붙어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승역지 토지에 이 토지에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 요역지 토지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들도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이들도 지역권을 설정해줄 수 있고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6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나와있죠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 임차권자 이들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승역지 토지에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주등기가 아니라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주 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지역권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른쪽 보시면 첨부정보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잖아 그럼 얘는 의무자니까 얘는 뭘 첨부를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방문 신청일 때 인감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줄 경우에는 인감은 필요 없죠 왜 이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인감은 인감은 제출한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줄 때는 인감은 필요하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줄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 토지 소유자는 뭐만 제출하면 돼요 요역지 토지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이렇게 어차피 지역권이라는 것은 계약을 맞는 것 설정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정보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도면은 언제 첨부할까요 승역지 토지의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해줄 때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줄 때는 무엇을 제출한다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서 범위를 딱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역권의 등기는 그럼 어디에다 하느냐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을구에다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 을구에다 하더라 이겁니다 을구에 무엇을 한다 을구에 주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들이 지역권을 설정해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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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로서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보시면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소에 신청하고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관할이 동일한 경우 관할이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관할이 관할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요 동일한 경우는 그냥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그쪽에다가 그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요역지의 소유권하고 분리해가지고 지역권만 양도가 안 됩니다 그죠 예전에 시험에 한번 된다라고 한번 나왔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안 되고요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없는 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도 무엇이 된다 이전이 돼요 별도의 어떤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요정도가 지역권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요 부분 지역권만 이전한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문도 하나 나왔었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들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거의 80%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A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 B는 A한테 뭐를 줘요 전세금을 주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B가 A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B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죠 용도를 용도에 쫓아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인물권은 무엇이란다 전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전세권 설정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B는 전세권을 전세금을 A한테 줬으니까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여기서 B는 전세권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설정계약을 맺겠고 둘이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둘이 가서 등기를 하겠죠 둘이 가서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A는 전세권 설정자가 첨부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죠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인감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전세권자는 뭐만 첨부하면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이 A하고 B하고 등기를 하러 가잖아요 등기소에 그러면 당연히 뭐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신청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정보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의적 신청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필요적 신청정보의 내용은 지상권과 달리 전세금이에요 목적은 들어가지 않고 무엇이다 전세금 전세금과 무엇이다 범위 이렇게 표현해요 전세금과 범위 이때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가 지상권이 요소가 아니죠 그러나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전세권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는요 전부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임의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그리고 각종 특약사항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세권 양도 가능하죠 이렇게 전세권 이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거니까 부기등기고 전세권을 또 담보 제공도 가능하죠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B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여기서 무엇이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의무자가 되니까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기 때문에 제출하지만 인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제공하지 않아요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약에 보면 전세권을 무엇을 할 수 있어 양도도 할 수 있고 양도 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단 말이죠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에 대한 금지에 대한 특약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특약은 당연히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등기 자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지상권하고 똑같이 이 전세권은 부동산의 전부에 가능하지만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죠 이때 일부에 가능한데 이때 무엇을 제공해라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며 지분에는 할 수 없고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 허용하지 않고 농지에 허용되지 않더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36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첨부정보가 첨부정보의 기본적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도면 쪽에서 다만 마지막에 다만이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건물이 이런 건물 이렇게 써요 건물이 이렇게 쓰면 이 3층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전부과 일부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5층 건물의 3층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때는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10년 됐죠 법을 바뀐지 어떠한 구분건물에서 특정계층의 어떤 전세권 전체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예외적으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다 특정층 전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행 쪽에 보시면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실행은 당연히 주등기로 가는 거죠 주등기로 주등기로 가고요 요즘에 시험에 전세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니까 일단 결론은 무엇이다 얘는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얘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은 존속기간 중에는 안됩니다 얘는 존속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이 무엇이 됐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증명하면 증명하게 되면 만료전이라도 만료전이라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전에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정부와 첨부정부에 보시면 원인 자체가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금 반환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권자가 갖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전세권 일부 이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무엇을 기록해야 된다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2번에 뭐라고 쓰였냐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다 이겁니다 실행 부기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이 전세권 변경 등기는 결과적으로 얘는 넓은 의미의 뭐예요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언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언제 한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전세금을 무엇하거나 증액하거나 전세금을 무엇할 때 감액할 때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세권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 전세금을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말소 표시하고 말소 표시하지 않고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 1억 1억을 2억으로 증액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1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번에 전세권을 변경등기한다 이겁니다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하고 얘를 딱 말소 표시하는 거죠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 설명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 B가 있어 그럼 얘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할 때 얘 손해보잖아요 이해관계인이더라 이겁니다 B가 승낙서를 써주면 요렇게 할 것이고 야 안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승낙서 안 써줘 그러면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하는데 얼마로 전세금 2억으로 하되 1억은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마지막 그러면 이 전세권의 말소등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전세권 말소등기 할 때는 전세권 말소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서 둘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소재불명이 된 거야 행불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 그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재권 판결이라고 하죠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자 임차권에서는요 채권이죠 그래서 보면은 채권계약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채권계약을 임차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임차권 설정 등기 당연히 임차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임대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공동신청이고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에는 차임과 범위에요 차임과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임의적 기록사항에는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임대인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임의적이다 차임과 범위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실행은 주등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 등의 등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 임차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다 부기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이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등기 임차권의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우리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일반적인 임차권의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 언제 아는 거냐면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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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요건에 보면 1번에 의 나와 있죠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신청요건 및 등기 절차에 보시면 신청서를 당연히 법원에다 제출할 것이고요 그럼 2번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촉탁 그래서 이 등기를 촉탁했는데 촉탁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하기 위한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기 전제 조건으로써 직권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경로되면 이것을 기초로 하는 이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임차권의 양도라든지 전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거기 맨 위에 써있네요 임차권 등기의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학력을 취득을 하는 거죠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및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것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권 이전이라든지 전대 등의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담보권에 관한 것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자 이슈 i i e i